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뉴에요. 유블리 ASMR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치킨 이팅 사운드를 보여드리고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저희가 먹을 치킨은 과연 어떤 치킨일까요? 보여드릴게요. 요즘 아주 많이 인기있는 핫한 치킨 뿌링클 치킨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냄새가 진짜 좋아요. 다들 뿌링클 치킨 드셔보셨어요? 저는 몇 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특히 이 뿌링뿌링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치킨을 먹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뭘까요? 콜라죠. 콜라. 좀 멀리서 탈게요. 깜짝이야. 이렇게 얼음 컵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얼음 컵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얼음 컵을 준비를 했어요. 얍 오.. 단난 소리 들려요. 조금 더 더욱 그리고 콜라를 우선 살짝 데핀 한번 해볼게요. 마치 언니랑 오 좀 맛있어 좀 맛있어 음 음 역시 콜라는 코카콜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치킨은 치킨인 것 같건데 자 하나 고릅시다. 저는 치킨 부위 중에서는 날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다리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다리로 먹을게요. 그래서 절대 치킨 먹을 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전 다리를 안 먹거든요. 우선 오 이 소리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볼께요.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볼께요. 우리에게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저는 치킨 먹을 때 물을 꼭 먹거든요. 다 양파리 다 양파리 치킨이 많이 묻어서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 마침 배가 고파서 진짜 맛있다. 먼저 치킨에 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또는 치킨. 치킨이 집이 비해서 달기가 좀 큰 편이에요. 치킨이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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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랑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조금 더 고소하고 치즈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치킨이 너무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뿌링뿌링 소스를 진짜 좋아해요. 약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요거트와 크림치즈가 섞인 그런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치킨이 너무 맛있다. всё 잘 먹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다. 치킨이 너무 맛있다. 치킨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는 날개 이게 거의 날개랑 살이 별로 안 붙은 데에만 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닭가슴소 말고 이렇게 갈비 쪽에 붙은 살 이런거 배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 나요 까딱 스크리크 하면은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다 이번에는 주인공이 정말 맛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다 너무 먹는거에 심취해서 너무 맛있어 저는 프리클 치킨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교촌 치킨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교촌 레드콤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프리클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프리클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프리클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프리클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ASMR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둘이 찍는 게 아무래도 손발이 맞기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ASMR인 듯 아닌 듯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치킨이팅 사운드 먹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저 먹어야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